한국국토정보공사 나랑 바람이나 쐬러 갈래요? 그를 도왔던 셀프와 함께 오른거야 하고 싶었어요 영화를 근데 인연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가비이란 작품으로 인연이 닿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틈템이 항상 아니요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 집에서 고생한 만큼만 정당히 받아도 충분합니다 데이트 초반인데 또 흐미거나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안 그래도 되니까 너무... 안녕하세요 오윤희?